모델아트 2023년 1월호입니다. 이번달 주제는 그린이구요. 모델아트가 최근에 한가지 색상을 이용한 특집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린 색상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모형을 만들고 그 색상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로 내용을 더하고 있는데요. 모델러의 입장에서 색상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는게 상당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그린 색상도 작업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구요. 범주가 이렇게 넓게 잡아서 여러 장르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늘상 다루는 내용들이 추가되었구요. 요즘 워낙 3d 모델링이 대세이기 때문에 3d 모델링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외국의 모델러의 작품집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본에서 있었던 가남식 가면한 기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배도 참가를 했는데 일본배 위주로만 구성해서 우리나라배는 빠져있네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양일수도 있어서 빼지 않았을까 하는 점만의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오토라든지 또 바이크 또 신제품에 관한 장르에 관한 기사들을 볼 수 있고 역시 모형 전문지답게 여러 장르에 다양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상태가 안좋은데요.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중에 있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델아트 2023년 1월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